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분?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영등포 사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준수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 보러 왔어요? 그 뒤에 계신 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래히고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준혜양과 인사 좀 나눠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김준수요. 준수씨가요. 그때 톡식분들 나왔을 때 제가 위시스 부르면서 제 팬분 마지막으로 오시니까 노래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 그랬었죠. 그때 그분이 준수씨에요. 자주 보는 또. 처음부터 항상 같이. 우리 준혜양씨가 어디가 좋아요? 준수씨는? 어디가 좋지? 없어? 근데 이게 이유가 없으면 더 애틋하고. 그렇죠. 이의 없이 좋은 게 상황이 됐어요. 부끄럼 타는. 저 표정은 더 애틋해요.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그래요. 집이 밑이라. 금방 와요. 굉장히 쿨하고. 제 팬들 쿨해요. 네. 그래요. 오늘 힐링 카페 어땠어요? 준수씨? 좋았어요. 근데 추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준수씨까지 인터뷰 만나봤고요. KBS 쿨 FM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오늘은 가을 세단장을 기념해서 KBS 앞마당 콘서트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 무지개 차 위에서 맞는 가을 바람. 참 추웠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추웠지 않았나 싶어요. 힐링 카페도 뭔가 특별해진 것 같은데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좀 와볼게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로? 네. 힐링 되셨어요? 네. 많이 힐링 됐어요? 아이고. 우리 지수씨는 어떠셨나요? 역시 이게 맨날 저 부스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글씨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희엘 양은? 네. 저도 오늘 추웠지만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전 다시 돌아왔던 기분에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정우씨도 한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는 사실 이 차에 처음 올라와 보거든요. 그렇죠. 이 앞마당은 사실 저희는 1박 2일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1박 2일 많이 보면 계단 있고 우리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또 앞마당 콘서트 하시면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께 라이브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우리 슈키라 힐링카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상처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섯 명이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기대되시죠? 네. 힘이 들 때 참 많이 듣게 되는 노래고 저도 MP3에 꼭 담겨져서 듣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일명 희망송으로 불리는 곡 이한철씨의 슈퍼스타 와우 특별히 저희가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음. 커! 함. 유升. 그거 패한 верх wicked jewelта です televikt bucks